오늘은 제가 랍스터대 청상화리를 해볼거에요. 그럼 누가 이걸까요? 야! 랍스터디키마을! 청상화리 김기! 꼬리로 맡기! 뭐야 이거 새우튀김인가? 아! 난 새우튀김이 아니라 랍스터더라고! 새우튀김에 들어 랍스터디키도 그게 그 거지. 먹자! 아빌 살려줘! 하지만 난 단단한 들껍질로 버틸 수 있다! 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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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? 이거 안되네. 어쩔 수 없다! 다 잃어버리는 수 밖에! 콱! 한 바퀴 돌아서가! 난 아직 살아있다! 넌 나도 마찬가지다! 야! 포벙! 포벙! 방망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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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도 잘 노래! 랍스터디키도! 다입! 랍스터디키도! 지누룸이 찍으려 깜빡했나? 이겼어! 아니, 졌습니다! 청창살이가 이겼어요! 엄청나죠? 역시 청... 청... 상... 상... 안녕히계세요